신천지는 개시를 환상개시와 실상개시로 구분합니다. 환상개시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개시를 받아 적었지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는 뜻입니다. 실상개시는 약속의 목자가 환상을 실체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개시록으로 쉽게 설명하면 요한 개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개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이 환상개시이고 봉함되었던 개시록의 말씀을 이 시대에 풀어주는 존재가 바로 이만희 이것이 실상개시입니다. 신천지에는 실상개시에 근거한 실상교리가 존재합니다. 요한 개시록의 사건, 상징, 비유를 신천지 역사에 때려 맞추는 즉 요한 개시록 몇 장 몇 절은 신천지에서 몇 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교리입니다. 신천지가 성경대로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실상교리에 있습니다. 신천지 실상교리의 뼈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신천지는 유재열을 배도자,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을 멸망자,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배도는 요한 개시록 1장 20절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멸망은 17장 7절의 일곱 머리와 열불, 구원은 10장 7절의 일곱째 나팔이라며 배도, 멸망, 구원이 요한 개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개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는데 신천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곱 별은 장막성전에서 흩어진 사람, 일곱 촛대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배도의 사건은 일곱 사람이 흩어진 일입니다. 또한 멸망은 유재열의 뒤를 이어받은 오평호가 장막성전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며 장막성전의 명칭을 이삭중앙교회로 바꾸고 장로교단으로 재편한 사건,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을 들여와 기존의 장막성전 사람들을 교육한 것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장막성전의 지부까지 장로교단으로 재편되면서 1981년 교단에서 목사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목사 안수를 받은 17명이 요한 개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위에서 언급한 청지기 교육원이 이삭중앙교회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청지기 교육원을 개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주장하고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7명을 7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불은 오평호가 이삭중앙교회에서 세운 10명의 장로를 의미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것이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재열이 배도자라는 부분입니다. 배도자라는 말은 처음에는 진리 가운데 있었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신천지는 유재열이 1980년 9월에 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5년 9월 6일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유재열이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 1위에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단체를 만들고 자신을 천사 군항 선지자라고 불렀다. 교회 건물과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자신의 호화주택을 신도들의 헌금과 강제노역으로 신축했다. 신도에게 돈을 받은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또한 1976년 2월 14일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사이비 종교인 장막성전 교주 유재열 피고인에게 사기, 공갈,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유재열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1980년 10월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즉 신천지가 말하는 유재열의 배도는 날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있었음을 전제하는 배도의 사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과거 신천지는 유재열이 미국으로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유재열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는커녕 입학한 사실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자라는 부분입니다. 신천지는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와 42달 동안 짓밟고 멸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1981년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서 목사안수를 줬다고 주장하며 서두에 언급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은 당시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사설단체였을 뿐입니다. 목사안수를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뜻이죠. 당시 목사안수식은 이삭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교단의 노예에서 주관했습니다. 심지어 청지기 교육원은 장막성전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일곱머리 중에는 청지기 교육원과 무관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막성전은 청지기 교육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유재열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됨으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유재열을 고소한 여러 명의 고소인 중에 이만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막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유재열의 구속 때문이라면 신천지식으로 풀이하면 정작 멸망자는 고소인이 되겠죠? 그럼 이만희가 멸망자 중 한 명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배도, 멸망, 구원, 실상은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만희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작된 거짓이고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신천지 신도들이 있다면 신천지의 주장만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볼까요?